미국 경제의 중심이라는 뉴욕에서도 한류의 바람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 K-food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창동 순두부의 인기를 실감을 해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그리고 한국 한국의 소녀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 한국의 소녀가 많고. 와... 우와... 무슨 소리야? 우리당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최고의 소음식 어떤 소음식을 주문해 주셨어요? 저는 소음식을 사서 matter, 소음식을 사서 먹어야 해요 그리고 소음식을 사서는 너무 좋아해요 네, 네, 네 고생하셨는지? 네, 네 제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어떤 곳에서 궁금하셨나요? 제가 구글에서 구글에 구매했죠 구글에 구매하셨나요? 네, 네, 확실히 내가 돌아가서 보내는 게 좋아 왜 한국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엄청 좋은 맛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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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오늘 뭐 먹었을 때? 비빔밥과 스통볶. 그리고 스팸이팬으로, 스팸이팬. 소프 소프 두 번째 스페이스는? 아마 너무 많이? 아아 뭐지? 그리고, 물론,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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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좋아해? 당연히 저는 다른 음식을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다른 음식은? 다른 음식들은?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밥은 곧 아름다운 점이 있으며 제가 말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소주 좋아해요? 네 음 시원해요 시원해요 뜨거운데 시원한 맛 있죠? 와 굉장히 칼칼하고 음 굉장히 제가 보통 매운맛을 시켰는데 오 야 확실히 시원해요 굉장히 맛있어요 어 이게 해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시원해요 아 너무 맛있다 잘 왔어 귀여워 우와 엄청 크다 탱글탱글탱글 음 탱글탱글탱글 음 음 음 음 엄청 커요 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확실히 해산물이 되게 신선해요 질기 음 음 좀 음 음 음 뮤비 음 감사합니다.